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변호사 시험 3회의 기록시험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성담일지를 한번 보시면요. 3회 변호사 시험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최근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조금은 쉽게 대신에 쟁점이 좀 많아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3회 시험에는 사실관계 파악 자체가 조금은 논점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사실관계 파악이 조금 어려운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아마도 최근 시험은 이렇지는 않고 사실관계는 조금 분명하게 그런데 쟁점을 조금 더 많게 출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담일지를 보면 일본의 토지의 공동 매수입니다. 이명구와 최희선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3억 원씩 출연하여 공동자금 6억 원을 모았다. 나번에 보면 2010년 5월 정준일에게서 박이채의 명의로 홍은동 임랴와 잡종지를 매수하였다. 이명구는 자신을 대리인으로 표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을 한 거죠. 그런데 아예 박이채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거니까 계약명의신탁입니다. 그래서 박이채에게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데 정준일, 매도인은 명의 차용이나 공동 매수관계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 명의신탁 약정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물권변동도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홍은동 임랴와 박이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약명의신탁에 의해서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를 했고 매도인이 선이기 때문에 박이채 소유가 된 겁니다. 삼자가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무효고 명의신탁이 물권변동도 무효이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남아있겠죠. 그러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물권변동 자체가 유효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잡중제의 경우에는 미등기 상태라서 나중에 등기를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임랴와의 경우에는 박이채가 소유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박이채가 서병석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지고 있는데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병석은 자기에게 소유권이 기속한다. 그러니까 박이채가 채무를 불이행하니까 자기에게 소유권이 기속되었다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손해배상 채무가 피담보 채권이라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이 대여금 채권이다. 그런 경우에는 민보 607조, 608조가 적용될 수 있죠. 그리고 가담법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채무라든가 공사대금, 매매대금 그런 경우에는 그런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게 담보 목적으로 만약에 이전 등기를 했다라고 하면 양도담보에 관한 판례법리가 적용이 돼서 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정산을요? 정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 만약에 대물변제 약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에 뭐가 적용되는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피담보 채권이 뭐냐에 따라서 대여금 채권이다. 그러니까 차육물에 관한 채권이다. 라고 하면 민법 607조, 608조 그다음에 가담법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손해배상, 매매대금, 공사대금이다. 그런 경우에는요. 담보 목적으로 만약에 등기를 했다. 그러면 양도담보가 적용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대물변제 약정을 했다. 그럼 그대로 유효하게 된 것이죠.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 채무를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채무담보를 위해서 이전 등기를 했으니까 아마도 양도담보가 적용이 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가 적용이 돼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산을 마치기 전에는요. 채무자가 박이채가 채무를 변제하고 말소를 담보로 제공했던 그 부동산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이채는 2010년 8월경까지는 적극재산이 더 많았으나 2010년 9월 1일 현재까지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이 전보다 많아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니까 양도담보 약정을 할 당시에는 적극재산이 더 많았어요. 그 이후에 채무 초과 상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다번에 보면 박이채가 이 박이채 입장에서는 소유권은 그러니까 그 임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계약 명의 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기 때문에 박이채 앞으로 이전 등이 된 건 유효한 겁니다. 유효한데 이 박이채는 부당이득으로 매수자금에 대해서는 명의 신탁자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5억 원이니까 각 원고들에게 각 2억 5천만 원씩 돌려줘야 돼요. 그런 부당이득 반환 채무를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박이채가 여동생 박이순에게 시가 2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1억 원에 매도했고요. 또 시가 1억 2천만 원 상당의 잡종지를 5천만 원에 매도했다. 그러니까 사회 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박이채가 정상적이지 않은 채권자를 해야 하는 사회 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국 재산이 적극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상당히 시가보다 더 낮게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회 행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3회 변호사 시험은 쟁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쟁점들이 출제가 됐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쟁점이 명의신탁이었잖아요. 명의신탁. 그다음에 양도담보. 그다음에 채권자 취소.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주제를 조합해 놓은 그러니까 아마 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쟁점은 많지 않았지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시험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양을 떠나서 어떤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가 3회 시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시험들은요. 양이 또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3회보다도 오히려 더 쓰기가 더 어려운 그런 지난해 있었던 시험도 사실은 양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긴 한데 주제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라번에 보면 박이수는 잘 알지 못한다. 자기 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신한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선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박이순의 말은 믿을 수 없지만 그러니까 박이순은 악의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이순을 수익자로 해서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한은행의 말은 거짓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전득자인 신한은행은 선의의 전득자로 보인다 이거 하죠. 그러니까 신한은행을 상대로는 청구하지 말고 박이순을 상대로 청구해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미등기 토지, 잡종지에 대한 것인데요. 잡종지에 정준일은 미등기 건물 한동을 신축해서 김병만에게 임대를 했습니다. 정준일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소를 제기했는데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1회 변호사 시험에도 나왔지만 어떤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느냐,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느냐 이거는 소송물이 다르다 이거예요. 이게 또 쟁점이 됩니다. 나번에 보면 잡종지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인의 지위를 파기체로부터 이명고, 제이선 앞으로 양도하기로 합의를 하고 정준일은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번에 보면 이 잡종지 토지가 미등기인데 현재의 어떤 종중명의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핑계되면서 정준일이 지금 등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이선과 김병수의 가구 매매를 보면 최이선은 김병수에게 목가구 한 점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병수는 이제 런던 가구라는 상으로 가구 판매점을 하고 있었는데 나번에 보면 김병만이 이제 영업을 양수해서 런던 가구라는 상으로 판매점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영업 양도가 있었고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양수인에게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상법 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병만 소유아파트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다라는 거고요. 자, 의뢰인 최희선 이명구의 희망사항을 보면 이 임랴에 대해서는 토지에 관련해서는 일체의 권리를 실현해 달라 그 다음에 잡종지에 대해서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 행사하기를 원한다. 목가구의 매도대금도 해결하기를 원한다라는 거고요. 또 잡종지 토지는 자기가 반환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준에게 반환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잡종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거에 대한 손해도 전부 받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꼭 어떤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보류해 주기를 바란다. 소유권 확인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사실 이 정준일을 대위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한 거는 소유의 이익이 없습니다.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장상의 종중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종중을 상대로 확인을 구해야 돼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할 때는 아주 대장이 없다든가 대장에 기재되는 게 불분명한다든가 또 대한민국이 소유권을 다툰다든가 이런 경우에만 대한민국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대장의 종중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중을 상대로 확인 소송을 구해야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회 시험에서 또 독특한 게 답변서를 쓰는 게 있었어요. 대한민국 입장에서 답변서를 써라라는 거가 있었는데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다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가 좀 전에 얘기한 경우들인데 이 사안은 그게 아니고 지금 종중 명의로 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렇게 간단하게 기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장 이외에 다른 거를 쓰라고 한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 3회에서는 이렇게 답변서를 쓰라는 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세는 다시 또 소장을 쓰는 거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을 주로 연습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록을 쭉 한번 보면요. 10페이지에 보면 이명구, 최희선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입해서 전미한다는 그런 합의가 있고요. 소유권 등기는 박이체 명의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또 이루어졌죠. 이명구가 처음에는 이거를 주도적으로 하다가 업무를 최희선에게 인계하는 게 나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잘 보면 이게 이제 계약 명의 신탁에 의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홍은동 임야와 홍은동 잡중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보면 매수인이 박이체로 되어 있습니다. 명의 수탁자가 매수인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신탁자는 대리인으로 해서 이명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잡중지에 대해서는 미등기이기 때문에 등기 절차를 한 다음에 이전한다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등분을 보면 정준일에게서 박이체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됐고요. 이 경우에 이제 박이체의 소유권이 됩니다. 이게 계약 명의 신탁이잖아요. 그리고 매도인이 선이기 때문에 박이체 소유가 돼요. 그런데 박이체가 서병석에게 이전 등기를 한 것은 양도담보인 거죠. 양도담보에게 해서 서병석에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홍은동 잡중지는요. 미등기 토지인데 토지 대장에 종중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족법한 소송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박이체는요. 채무 초과 상태가 됐는데 그런데 여기 16페이지에 보면 박이순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사회행위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신한은행이에요. 그리고 신한은행이 이제 선입니다. 그렇다면 이 박이체의 박이순에 대한 매매는요. 사회행위다 이거예요. 사회행위다. 그런데 사회행위라고 말소를 구하게 되면은요. 사회행위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이기 때문에 이 저당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말소가 안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진정명의 회복을 원하는 이전 등기를 구할 수는 있겠지만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이 이제 우선 신한은행이 우선 변제가 되니까 채권자 취소책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그러한 위험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구한다면 막지 않겠지만 우리 판례가 그러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가액배상으로 가야지 됩니다. 그리고 가액배상을 할 때 공동담보가액을 정할 때요. 공동담보가액에서 이 신한은행의 어떤 피담모채권은 공지하느냐? 공지하지 않습니다. 왜? 사회행위 당시에는요. 이 저당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적물의 가액이 공동담보였고요. 사회행위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행위 당시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목적물의 가액에서 그 피담모채권액을 뺀 금액이 공동담보겠지만 사회행위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이기 때문에 사회행위 당시에는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피담모채권을 공지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토지에 대한, 잡종지에 대한 매매계약도 체결했습니다. 박희순에게요. 그런데 등기 원인이 2006년 4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피보전채권보다도 먼저 성립이 된 것이죠. 그래서 피보전채권보다 먼저 이루어진 법률행위. 이거는 사회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피보전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있을 때 그게 사회행위가 될 수 있고요. 그 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사회행위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각서를 보면요. 손해배상금 채무 2억 원의 담보로. 그러니까 피담보채권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차육물에 관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채권이에요. 다른 채권이죠. 그래서 이제 홍운동 입냐에 대해서 이런 담보를 설정한다. 양도담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통지서에 보면 금일부로 본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통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산의무가 있거든요. 양도담보를 했다면 정산을 해줘야지만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채권자가요. 그래서 이렇게 채무자 입장, 박이체 입장에서는요. 아직 정산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빨리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말소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박이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죠. 원고들이 박이체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채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양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시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채권이 있잖아요. 그거를 피부전채권으로 하고 박이체가 지금 채무초가 상태에 있으니까 무자력이니까 박이체의 이러한 말소등기 청원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본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이렇게 서병석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미리 청구할 필요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지서 박이체가 보낸 통지서에 보면 자기가 양도담보를 설정한 것은 미안하긴 하지만 2번에 보면 이런 말은 나옵니다. 명의신탁이 불법인 이상 명의신탁인 형님 입장에서는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형님도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이 인정된다고 했잖아요.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매수자금을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매수자금에 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매수자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느냐 악의수익자라면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구를 볼 때는 이 박이체는요. 악의수익자로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명의신탁이 무효다라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수자금에 대한 이자까지도 하산에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합의서를 보면 매수인의 제위를 이명구 최희선으로 이전하는 그런 합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준일은 매수인의 제위를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약속을 이행하겠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화의의 조서를 보면 어떻게 이제 화의를 하냐면 정준일은 그 잡종지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원고들에게 인도한다 이렇게 이제 화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 잡종지에 대한 인도 청구는 또 하지 않습니다. 기판력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기판력에 걸리는 부동산 인도 청구는 이 잡종지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이 정준일이 거기에 이제 점포를 축조하고 차임을 지급받은 것 그게 이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월 50만 원을 청구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포기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것 그거는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 것이죠.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이건 별도다 이게 별도다. 소속물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지서를 보면요. 자 정준일은 이제 이 잡종지에 대해서 이제 이제 이게 소유권이 지금 미등기인 상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에 보면은 김병만에게 이제 임대를 했다. 그런데 이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손해배상 청구권은 포기하지 않았느냐 그걸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판결을 보면은 정상우가 이제 소유권 확인 소송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했었는데요. 정상우는 이미 사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족판 소송으로 각하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서를 보면은 이제 이제 이 두 필치에 대한 중계를 한 중계사 사무소가 중계사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등기의 토지의 경우에 등기를 해서 넘겨주기로 했었다. 그리고 이제 시가는 변동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잡종지의 경우에 건물까지 임대할 경우에는 보증금 없이 5,50만 원가량이고 건물이 없는 상태로 임대할 경우에는 월 3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고들은 건물에 대해서는 아무 권한도 없으니까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만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월 30만 원 이걸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양도양수 계약서를 보면은 자 김병수가 이제 김병만에게 양도를 하는데 런던 가구 영업을 이제 양도를 하면서 상호도 이제 김병만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이사는 김병만에게 가압류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가압류에 대해서 시효가 중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압류에 대해서 시효 중단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A가 1억 원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가압류를 하면은 이제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 채권이 시효 중단이 된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가압류가 언제 되느냐 가압류 시점 가압류가 되는 그러니까 시효가 중단되는 시점이 언제냐 그 다음에 종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까지 시효가 중단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과 비교해서 재판상 청구의 경우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소재기시죠. 민사소송법 규정에 소를 재개한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된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시효가 중단되어 있습니까? 언제까지 멈춰 있습니까? 판결이 확정된 때입니다. 이건 민법의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이 대법원 판결 선고로 확정이 됐다면 몇 년간, 3년이면 3년 멈춰 있죠. 만약 1심에서 끝났다 그러면 항소기간 도과 그때 이제 이렇게 확정된 때 시효가 그때까지 멈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재기하면 딱 멈추고 판결까지 쭉 멈춰 있다가 판결이 확정된 그 다음날부터 다시 스타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는 정확하게 어느 시점이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시냐 아니면 결정시냐.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법원에서 하잖아요. 그다음에 집행시 부동산 가압류 등기가 되는 시점이니까 어느 때냐 이거 어느 때냐. 그런데 이거는 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판례가 명확하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재판상 청구의 경우에도 소재기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한 시점에서 권리 행사를 한 걸로 봐야 되니까 이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된다고 이제 봤습니다. 신청시효입니다. 그다음에 종점 언제까지 시효가 멈춰 있느냐라는 것인데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집행보존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은 계속 멈춰 있느냐. 그러니까 가압류 등기가 10년, 20년 돼 있다면 그때는 계속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집행보존의 효력이 끝난 때부터 다시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행보존 등기가 돼 있는 동안은 계속 멈춰 있다는 건데 그런 면에서 가압류의 시효 중단을 굉장히 강력하게 인정하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가압류의 그렇게 강력한 시효 중단을 인정하는 국가는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일본이 유일했는데 일본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바뀐 민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부동산 가압류, 가압류의 시효 중단을 그렇게 강하게 인정하는 국가는 별로 없다. 그 다음에 확인서를 보면 런던 가구점에 매도를 했고 2002년 3월 19일까지 갚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 2007년 3월 11일에 가압류를 신청해서 그러니까 그 신청한 일자를 보면 대금을 갚기로 한 변제기가 2002년 3월 19일인데 그때부터 5년 내에 가압류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효가 중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시 소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구 취지를 보면요. 1번에 보면 박이채는 원고들에게 각 2억 5천만 원입니다. 매수자금에 대한 부당이득이 인정되는 거예요. 매수자금에 대한. 박이채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기약명의 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니까요. 그래서 매수자금 2억 5천만 원 각. 그리고 2010년 6월 30일에 매수자금을 줬어요. 그리고 박이채 앞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연 5%의 아기 수익자니까요. 연 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장 부분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지연손해금이 또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연 20%. 그러니까 소장 부분 송달하기 전까지는 이자고요.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지연손해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병석은요. 지금 양도담복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정산 안 하고 있으니까요. 채무자인 박이채는 채무를 변제하고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거고 원고들은 그거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박이채으로부터 2억 원 및 그거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시급받은 다음에 말소등기하라. 양도담보로 받은 그 목적물에 대해서 말소등기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금을 달라라는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도담보로 있어서 채권자는 정산을 하는데 양도담보권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속정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러니까 정산을 해주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고요. 처분정산. 자기가 처분해서 그를 정산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정산금을 달라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는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정산을 채권자가 하기 전에 빨리 피담으 채권을 변제하고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고들은 그거를 지금 대위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요. 채권자 취소에 관한 주문이죠. 원고들과 피고 박이순 사이에서 그러니까 수익자를 상대로 지금 청구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상대적 효력 때문에 누구하고 누구 사이를 이렇게 분명하게 해주는 겁니다. 원고들과 피고 박이순 사이에서 그 다음에 사이행위는 박이채와 박이순 사이의 매매죠. 그 사이행위를 취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피담보 채권은 각 2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공동담보는 2억 원입니다. 2억 원. 그러니까 더 작은 2억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박이순 원고들에게 각 2억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3번에 4번에 각 2억 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각 1억 원이 아니라 각 2억 원이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채권자들은요. 자기 고유의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채권자가 가액 배상으로 2억 원을 구했잖아요. 다른 채권자는요. 또 2억 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회복을 마치지 않았다면 여전히 다른 채권자는요. 권리보이익이 있는 거예요. 청구를 할 권리보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채권자들에게 안분해서 반환을 위험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에 대해서 각 채권자에게 가액 배상을 해야 되는 범위 전부에 대한 승소 판결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 2억 원이 되는 것이다. 사실 이 사안은 목적물의 가액이 2억 원이기 때문에 그냥 사액이 매매액을 취소한다고 해줘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통 가액 배상은요. 가액의 반환을 구하는 한도 내에서만 보통은 취소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취소 채권자가 더 받아 봐야 안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것까지만 사행위를 취소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보면 정준일은 원고들에게 잡종지에 대해서는 계약 인수를 했잖아요.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했으니까 2010년 5월 1일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하라. 그다음에 나번에 보면 매수인으로서 권리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무단으로 축조한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해야 되겠죠. 인도는 이미 판결이 있었으니까 화해 공고가 있었으니까 또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번에 보면 부당이득 목적물을 축조해서 건축해서 그 토지를 점유한 그때부터 부당이득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보증금 없는 경우에 월 30만 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고들이 각 15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해야 되고요. 또 김병만은 영업을 양수했잖아요.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김병만에게 그 가구 판매 대금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봤지만 시효가 부동산 가압률 신청에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구를 해주고요. 또 건물에서 퇴거하라. 아까 무단으로 이제 잡종지에 건축된 그 건물을 지금 김병만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건물에 대한 철거를 지금 정주들에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철거하기 전에 먼저 그 건물의 점유자인 김병만에게 퇴거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청구 원인을 보면요. 자, 박이채에 대한 청구를 보면 가번에 보면 명의신탁 계약이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나번에 보면 어떤 매매 계약이 있었다는 것이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박이채 명의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그거에 대해서 선의였고 박이채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보면 계약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임야의 경우에는 박이채 명의로 등기가 되는 순간 박이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박이채는 부당이등만 반환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악이기 때문에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연 5%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은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권이기 때문에 그 도달된 때부터 청구한 때부터 이제 지원선예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2번에 보면 서병석에 대한 청구는 양도담보를 했지 않습니까? 양도담보를 했다. 이제 그거를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번에 보면 정산을 마치기 전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피당무 채권을 견제하고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번에 보면 지금 서병석은 자기가 소유권을 가졌다라고 주장하고 정산도 안 했으면서도. 그러니까 이 말소 등기를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번에 보면 지연선예금을 받은 다음에 이제 말소해라. 그리고 원고들은 박이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박이채는 무자락 상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박이채를 대위에서 청구를 한다 이거예요. 금전 채권을요. 피보존 채권으로 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때는요. 채무자가 무자락이라는 게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박이채에 대한 청구를 보면요. 이게 원고들이 박이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나번에 보면 사회 행위를 했잖아요. 채무초가 상태에서 동생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이렇게 부동산을 매도한 것. 사회 행위다. 다번에 보면 사회의사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인적관계라든가 매매대금, 예약수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원고들을 해야 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 취소를 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번에 보면 이게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대상을 구하는 이유를 기재해 줍니다. 사회 행위 후에 신난은행의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사회 행위 상태대로 원상회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액대상을 청구하겠다 이거예요. 바번에 보면 그러면 가액대상을 어떻게 구하느냐. 피보전 채권과 공동담보를 비교해서 더 작은 거잖아요. 피보전 채권은 각 2억 5천만 원이죠. 원고들이요. 그런데 공동담보는요. 공동담보는 목적물의 가액이죠. 신한은행의 저당권은 빼지 않습니다. 피보전 채권은. 그건 사회 행위 당시 없었던 거래일까요. 그래서 공동담보는 2억이다. 그러니까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그걸 취소하고 취소하고 그다음에 가액배상을 구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액배상을 구할 때는 피보전 채권액과 공동담보 중에 적은 거를 구하게 되는데 사실 소를 제기하는 시점에서는요. 이 공동담보 그러니까 피보전 채권액을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재판에서는 피보전 채권액에 대한 변론 종결까지의 지연손해금까지 합산을 해서 그것과 공동담보를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소 제기 단계에서는 변론 종결 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피보전 채권보다 공동담보를 더 작게 그러니까 지연손해금 계산 안 하더라도 현재 원금 기준으로 봐도 이 공동담보가 더 적은 걸로 해서 공동담보의 반환을 구하는 즉 가액배상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정준일에 대한 청구를 보면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죠. 그래서 잡종지를 박이체 명의로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다 지급했다. 그리고 매수인의 지위를 원고들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박이체도 약정에 동의했다. 그러므로 피고 정준일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존등기가 되지 않아서 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보존등기는 자기가 하고 넘겨주면 되니까 그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점포 철거 청구입니다.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매수인에게 완전한 권리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정을 했으니까 이 자기가 무단으로 축조한 건물을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인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당이득은요. 매매대금을 다 지급했잖아요. 매매대금을 다 지급했다. 그런데 이제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계에서 점유하고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고들의 각 15만 원입니다. 예상되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보면 사기가 아직 소유권자 아니냐. 그러니까 과실수축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매매대금을 다 지급했잖아요. 매도인이. 그러면 과실수축권이 이전됩니다. 그러면 매수인이 다 지급했으면 과실수축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이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또 재판사 회의에서 손해배상조건을 포기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은요. 청구하더라도 기판에게 반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 주장도 이유가 없습니다. 김병만에 대한 청구를 보면 가구대금 청구를 보면 청구원인을 보면 런던 가구라는 가구점을 운영하는 김병수에게 런던 가구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는 김병수에게 그러니까 한 명이 지금 상인이잖아요. 상인.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상행위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사채권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김병만이 김병서로부터 양수했고 상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따라서 상법 42주 1항에 따라서 최의서는 김병만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상되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2007년 3월 10일을 가압류를 신청하여 이거 꼭 써줘야 됩니다. 지금은 판례가 분명해졌어요. 신청시라는 게. 가압류 신청시라는 게 분명해졌으니까 2007년 3월 10일을 가압류를 신청하여 예전 판례를 보면 이게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되니까 명확하지 않아서 이 가압류 결정이 난 날을 기재한 판례들이 있었어요. 많이. 그래서 몇 월 며칠 가압류 결정이 되고 등기가 됐다. 그래서 시효가 중단됐다고 했는데 이제는 신청시가 시효 중단이 된다는 게 명확해졌으니까 신청, 결정, 집행까지 언제 신청해서 언제 결정되고 언제 등기가 됐다는 것까지 다 기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신청 날짜는 꼭 기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퇴거 청구를 보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야.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점유하고 있으니까 원고들은 지금 정준일에게 철거 청구권이 있으니까요. 이후 철거 청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김병만에게 퇴고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위에서요. 정준일을 대위에서 퇴고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그런 법리들이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한다면 막상 기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몇 개 살펴보면 명의신탁에 관련된 그런 판례들을 조금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주에 보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물권변동도 무효인데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서류인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그런데 3항에 보면 명의신탁이야 물권변동은 무효라 하더라도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선악을 묻지 않아요. 3자가 그걸 매수했다가 3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원칙적으로요. 8조에 보면 예외가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그런 경우에 예외가 있습니다. 1번 판례는 뭐냐면 부부 사이예요. A가 신탁자인데 부부 사이의 수탁자다. 그런데 B가 사망을 했다. 그리고 C가 상속을 했을 때 이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이 유효했다면 B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과의 사이에서 명의신탁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게 1번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이 유효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망했을 때 무효로 된다든가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수탁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배우자가 죽었으면, 사망했으면 이 A도 상속을 받았을 건데 원례는요. 그런데 A가 B를 사례한 경우에 사례한 경우에서 자녀에게만 상속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 수탁자의 지위가 승계가 되니까 상속이 되니까 A는 명의신탁이 유효하면 신탁자 포로 등기를 회복하는 건 간단합니다.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이전등기하라 그렇게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2번은 양자간 명의신탁입니다. 양자간 명의신탁은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이죠. A 앞으로 소유권이 있었는데요. A가 B에게 이전한 거예요. 명의신탁 약정에 대해서 명의신탁자가 된 거죠. 이런 경우에 A는 B에게 말소등기해라. 말소등기해라.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고 물꽃맨동도 무효니까 여전히 소유권이 A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는 B에게 말소등기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B가 이걸 C에게 처분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C 소유가 되어버리죠. 3사에겐 대항할 수 없다고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어떤 우연한 사정으로 B에게 다시 왔다고 하더라도요. B가 C에게 처분하는 순간 A는 소유권을 잃었잖아요. 소유권을 잃어서 말소등기 청구권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연한 사정으로 B에게 왔다고 해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양자감 명의신탁은 간단한데 이게 3자감 명의신탁이냐 계약 명의신탁이냐 그거는 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판례의 기준은 뭐냐면 계약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인데 여기가 신탁자고 이제 수탁자예요. 매매계약을 이렇게 신탁자가 체결하고 등기만 이렇게 C에게 넘겼다면 이게 3자가 명의신탁이에요. 그런데 아예 매매계약 자체도 신탁자를 내서 오셔서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거는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수탁자가 계약자가 됐다. 매순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계약 명의신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도인이 여기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걸 알았다.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다. 알았다라고 하면 악이죠. 악이 계약 명의신탁인데 악이니까 물권면동이 무효해서 소유권이 A에게 있는 것이고 선이라면 계약 명의신탁인데 선이니까 소유권이 C에게 넘으면 물권면동이 유효하니까요. 뭐 그런 것이지. 이게 3자가 명의신탁이냐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그걸로 구분하는 게 아니다. 여기가 명의신탁을 알았냐 몰랐냐 이게 아니고 이 수탁자가 당사자가 돼서 매순이 돼서 계약을 체결했느냐 그걸로 따져야 된다라는 게 그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박스 안에 있는 문제는요. A가 부동산을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B에게 매도를 하는데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요. 이게 명의신탁 약정에서 C에서 등기만 C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3자가 명의신탁입니다. 이런 경우에 B 앞으로 어떻게 등기를 회복해 올 것이냐 만약에 이게 부부다 이게 부부다. 그래서 명의신탁 계약이 유효하면 B는 C에게 명의신탁 해지라고 바로 이전등을 구하시지 간단해요. 그런데 부부가 아니다. 명의신탁이 무효고 물권면동도 무효다라고 하면 소유권은 여전히 A에게 있습니다. 물권면동이 무효니까요. B는요. A에 대한 매매기한 이전등기 청구권을 히보전책권으로 해서 A에 C에 대한 말소등기증권을 대위행사하고 이전등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인 경우 간단하죠. 명의신탁 해지하고 이전등기하라. 부부가 아는 경우 무효니까 말소등기하고 이전등기하라.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거 이나대 중간시험에 냈더니 오히려 이거는 잘 알아야 돼요. 대위에서 말소등기, 이전등기 이건 잘 쓰는데 오히려 유유한 경우에 명의신탁 해지하고 이전등기하. 이걸 잘 못 쓴 경우가 많았어요. 유유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회복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이런 경우예요. 만약에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 C에게 등기가 되어 있다면 B는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야 돼요. A를 대위해서 말소, 이전등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계약 3자간 명의신탁 단계에서 C가 D에게 처분해버렸다. 처분해버렸다. 그러면 D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렇죠?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면 B는 C에게 부당이득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A를 대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 B는 소유권을 이렇게 대위 행사에서 가져올 수 있는 지위, 그걸 잃어버렸죠. C는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을 얻었잖아요. 이득을 얻었잖아요. 손실을 입고 이득을 얻었으니까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게 4번의 판례입니다. 그다음에 5번에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요. 매도인이 만약에 선이다. 그런 경우에 소유권을 매수인이 취득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수인에게 부당이득 청구하는 건데 그거는 매수 자금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6번에 보면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인지 악인인지에 따라서 물건 매도인의 유유냐 무유냐가 정해지잖아요. 그 기준 시점은요.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만약에 그 이후에 알았다고 해서 무유가 되고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매매계약 체결 당시하라느냐라는 것입니다. 7번 판례는요. 이게 만약에 명의신탁을 했어요. 내가 명의신탁을 해서 이전등기를 해줬어요. 그 경우에 반환 청구가 되냐. 지금 판례는 된다는 거잖아요.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걸 전제로 말소등기해라 이런 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법원인 급여를 해가지고 그 회복 청구를 못하게 하자라는 논의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게 다시 전원합의 판결에서 문제가 된 건데 우리의 다수의견은 여전히 우리 법 자체가 회복되는 걸 전제로 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3자에게 대응할 수 없다는 규정 차체금은 왜 필요하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복이 될 수 있지만 3자에게 수탁자가 처벌해 버리면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만약에 원래 그냥 회복을 못 해오는 수탁자라고 하면 3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체계적으로 신탁자가 회복할 수 있는 걸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 거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유도 빨리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입법자도 이걸 전제로 회복자, 그러니까 회복해 올 수 있는 걸 전제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탁자가 회복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소수의견은 불법 어린급에 해당한다. 아예 신탁자로 회복 못하도록 하자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8번에 보면 판시 1번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청구를 받은 때 비로소 지체 책임을 진다.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아기의 수익자면 이자를 가산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아기인지 여부, 이거는 명의 신탁이 있었다는 걸 알면 거기서 충만한 게 아니고 무효라는 거. 어떤 물건 변동이 무효다라는 그 사실까지 알아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채권자 취소에 관련해서는요. 1번 판례. 우리가 채권자 취소할 때 공부했었죠. 채권자들은 다 고유의 권리에 대해서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자가 하나 승소했다. 다른 채권자가 또 소송을 제기한다. 또 승소 판결을 내려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회복을 마친 상태가 아니라면 여전히 권리 보호의익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논리로 채권자가 여러 한 두 명, 세 명이서 동시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게 소송이 지금 같이 진행 중이다. 라고 하더라도 다 승소 판결을 내려주라 이거예요. 공동 소송을 했다? 그런 경우도 다 승소 판결을 내려주라. 그러면 수익자는 그럼 요금 몇 배의 그런 손해를 입어야 되느냐. 그러지는 않고 자기가 회복을 마치면 청구 예수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2번 판례는 사행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가액 배상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3번 판례는 등기부상 등기 원인 일자를 중심으로 사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한다는 거 원칙이. 그래서 이 사안에서 두 번의 사행위, 법률에 계셨는데 하나는 사행위보다 먼저 매매 계약이 있었잖아요. 등기부상 나와 있는 그 매매 계약 일자.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 보통 된다라는 겁니다. 영업양도에 관한 법규정은요. 1항에 상호를 소균하는 경우에 양수인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고요. 45주에 보면 양도인은 영업양도 2년이 경과하면 책임이 벗어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3회의 설명은,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8회의 설명은 장려한 기관과는 다음 대단breaker 해당하고 있습니다. Kathyp Theoおdle haire TestArtsford,ích 상호를 지 risking, 패터고 있습니다. 프로에 대해서 참고해 좋아요 является überhaupt λeledை 다만 저희는 중심에 MIDD Cenu150yeah.